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특보는 차차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전북에는 50에서 150mm,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고 300mm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내일 오전까지 최대 순간풍속이 시속 100k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태풍 최대 위험 시점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입니다.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나는 시간은 내일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로 예상됩니다. 취약 시간대인 밤에 태풍이 가깝게 지나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7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기온은 오늘의 소식입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